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공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수요일을 뭐라 그러죠? 그쵸? Happy Home Day You know, we are halfway to the weekend 그쵸 주말까지 이제 반틈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환공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독성이 있네요 요거 또 복습 가야 되겠죠 자 C로 시작하는 거 나이스 A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이제는 절로 나오죠 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치, 어딕티브, 어딕틴 요거 이용해서요 지난 시간에는 요거 요거 복습했잖아요 오늘은 요거 요거 가보도록 할게요 케이팝은 중독성이 있어요 영어로 여러분 차립니다 자 그리고요 굉장히 중독성 있는 멜로디 네요 그쵸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팝은 중독성이 있어요 캐치 한번, 어딕티브 한번 K-POP songs are so catchy 그리고요 K-POP songs are so addictive 중독성 있는 멜로디 뭐라고요? Such a catchy melody 자꾸자꾸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손절하다 그쵸 관계를 끊어버려요 끊다 cut 관계를 ties 누구 누구와 함께 with 요거 쓰면 되겠더라 자 오늘은요 저는 그녀와 인연을 끊고 싶지 않아요 요거 어떻게 말할까요? 나는 뭐 뭐 하고 싶지 않아요? 그쵸 I don't want to 인연을 끊고 싶어요 cut ties with 그녀와 her 연결해서 그쵸 I don't want to cut ties with her 또는 want를 줄여서 그쵸 wanna I don't wanna cut ties with her 요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want to 한번 wanna 한번 go I don't want to cut ties with her 그리고요 I don't wanna cut ties with her 요렇게도 말할 수 있겠더라 자 그리고요 비현실적이야 영어로 그쵸 so real excellent 자 그렇다면 so real 요거 이용해서 꿈 같아요 나이스 그 다음에 좀 비현실적이었어요 좀 그쵸 kind of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맞아요 so 써도 되고 very 써도 되고 한 번씩 훅훅 가겠습니다 꿈 같아요 it's so real 좀 비현실적이었어요 it was kind of so real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this is so so real 요렇게 쓴다라는 거 자꾸자꾸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거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난 다혈질이야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다혈질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많습니다 여러분 자 쉽게 흥분을 해요 쉽게 화를 내요 그쵸 그 성격도 급해 성급해요 요거를 다혈질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여러분 자 갑니다 가지고 있어요 뭐를 짧은 fuse를 fuse는 도화선이라고 하죠 폭탄에 있는 요 심지 그쵸 그 심지가 short 짧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터지겠죠 그래서 have a short fuse 요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또는 가지고 있어요 또 뭘 가지고 있어요 quick hot short temper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재빠르고 확 따라오르고 그 다음에 짧은 그런 기질 즉 뭐다 성격이 급한 거예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내요 즉 다혈질인 거예요 그래서 have a quick temper have a hot temper have a short temper 요게요 여러분 b 동사 다음에 quick tempered hot tempered short tempered 요렇게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short fuse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short fuse 요렇게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 지금 계속 같은 어휘가 쓰이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요 hot hat 머리가 뜨거워요 그쵸 화가 난 상태에요 그래서 hot hat 뜨거운 머리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 한 번씩 더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go have a short fuse 그리고요 quick 갑니다 go have a quick temper have a hot temper have a short temper 요거 갈게요 go 요기 I am 써서 갑니다 go I am quick tempered I am hot tempered I am short tempered I am short fuse 그리고요 I am a hot hat 요거 다 뭐다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다혈질입니다 요거 이용해서 나 다혈질이에요 그녀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저는 확실히 다혈질이 맞아요 요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뭐라구요 나 다혈질이에요 나는 가지고 있어요 짧은 심지를 자 뭐라구요 I have a short fuse 그쵸 그 다음 이거 다 들어가요 I have a quick tempered I have a hot tempered I have a short tempered 자 그리고요 그녀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go she has a very short tempered 요 자리에 뭐 들어가요 quick도 들어가고 hot도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그와 함께 she is short tempered quick tempered hot tempered 또는 she is short fuseed 저는 확실히 다혈질이 맞아요 뭐라구요 I am definitely a hot hat 확실히 그쵸 definitely definitely a hot hat 요렇게 쓰시면 되겠더라 오늘 많죠 많기 때문에 요거 오늘은요 have a short fuse 요거 가도록 할게요 응 요거 우리 뭐다 그쵸 11월 29일까지 계속 공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 또 내일 복습할 때는 또 요거 그 다음날 복습할 때는 또 요거 요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다면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응 그래서 오늘은 요거 집중할 거예요 대신에 요거 갈까 두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나 다혈질이에요 go I have a short fuse 한 번 더 I have a short fuse 자 그녀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요거 갑니다 go she has a very short tempered 한 번 더 she has a very short tempered short, quick, hot tempered 각각 한 번씩 갑니다 go she is short tempered she is quick tempered she is hot tempered 저는 확실히 다혈질이 맞아요 두번 go I am definitely a hot hat 한 번 더 I am definitely a hot hat 요렇게 된다라는 거 오늘은 뭐다 요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I have a short fuse short fuse 하면서 요것도 갈까요 I am short fused 그쵸 I have a short fuse 또는 I am short fuse 요거 두 개 갑시다 자 그렇다면 요 표현들 영상 통해서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sounds like he's got a short fuse sounds like he's got a short fuse sounds like he's got a short fuse you are a hard drinking short fused you are a hard drinking short fused you are a hard drinking short fused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Alonso is a hothead Alonso is a hothead oleranzo is a hothead Ikonetee's like do they have a short fuse 자 이제 케이크 타임 가봐야 되겠죠 케이크 어플에서요 다혈질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나 다혈질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확실히 다혈질이 맞아요 그녀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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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기 A레벨 도전하셔가지고요 B상 점수 받으신 후에 달리게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 된다고 말씀드렸죠 난 다혈질이에요 요거 뭐라고요 I have a short fuse 또는 I am short fuse 그래서 화장실 가실 때마다 한 번씩 하시되 요거 I have a short fuse 요거에 포커스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스마일 너 다혈질이야? 어떻게 말할까요? 나는 다혈질이야 I have a short fuse 너는 다혈질이야? 그렇죠 Do you have a short fuse? 자 나 다혈질이야 I am short fuse 너 다혈질이야? 그렇죠 Are you short fuse? 이렇게 부르면 되겠더라 오늘도 화장실에서 연공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